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쿠석 외신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련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이시스K 플래너를 드론으로 공격을 했죠 미국이 그런데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 플래너만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시스K가 카불 공항에서 패러 했었잖아요 그런데 탈레반이 아이시스 싫어합니다 그런데 탈레반과 아이시스는 모두 미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탈레반과 아이시스 싫어하는 사촌들끼리 미국에 대해서는 같이 공격을 한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탐 커튼 같은 미국 의원은 tv에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탈레반이 지키고 있는데 체크포인트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이시스K가 폭탄을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거는 같이 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이 감옥에 몇 천명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함락시키면서 그 감옥을 다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몇 천명의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이 다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민주당 모두 바이든 대답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답 잘 안 하죠 대답 잘 안 할 뿐 아니라 뒤돌아서서 가는 바이든의 모습 이게 거의 바이든의 표상 초상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이제 그 팍스 뉴스 피털 두시 같은 기자가 정말 바이든 몰아붙이는 거 너무 해야 될 질문 딱딱 하더라고요 기자라면 해야 될 질문 딱딱 하니까 바이든이 아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또 피털 두시 기자가 젠 사키한테 질문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웃기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속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털 두시가 젠 사키한테 질문을 딱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에 책임 있는 사람들 We will hunt you down 너네 쫓아가서 다운시켜 버리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죽여도 좋다는 죽이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산채로 잡아서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젠 사키가 아 뭐 혼을 내주겠다는 뜻인데 뭐 이렇게 엉성하게 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두시가 또 질문을 합니다 탈레반은 테러리스트다 현상금이 걸린 테러리스트들이다 8월 31일에 철군하기 전에 이런 테러리스트들을 bring to justice 심판을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거냐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젠 사키가 미국 시민들 데려오는 게 급선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탈레반과 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탈레반과 우리가 원하는 관계는 아니고 처음부터 이러려는 건 아니었지만 We need to coordinate with Taliban 탈레반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미국 시민 데려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피털 두시가 또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8월 31일 철군 완전 철군 이후에 Great leverage with Taliban 탈레반과 협상의 레버리지를 질 수 있냐 그러면서 이게 철군을 다 해버리고 아무런 군인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More leverage 협상의 레버리지가 더 크겠냐 아니면 수천명의 군인들이 남아있는 게 협상의 여지가 크겠냐 같이 놀리는 식으로 대답하는 거죠 너네 8월 8월 31일 날 철군을 하면 군인 한 명도 없는 게 협상의 레버리지가 크겠냐 수천명의 군인이 남아있는 게 협상의 여지가 크겠냐 거의 놀리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젠 사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협상력 그거는 꼭 군인뿐만이 아니고 인터내셔널 파트너가 있다 국제적인 파트너들이 있고 또 중요한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Economic leverage가 있다 경제적인 협상력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돈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뉴스에서 이걸 비판하면서 Economic leverage라는 거는 랜섬이다 인질 몸값 주겠다는 소리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만 명 이상 인질로 잡혀있으면 그 몸값 랜섬 주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미국의 National Security Team에서요 또 다른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또 다른 카불에서의 공격, 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정보를 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참 3일 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8월 31일이 철군 시한입니다 그런데 철군하겠다고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미군과 민간인들에 대해서 테러 공격을 지금 탈레반이 아이시스가 한 거죠 아이시스K가 한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우리 쪽을 공격을 하면 엄청난 다시 공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바이든이 이스라엘 수상인가요? 만났던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질문 안 받겠습니다 라고 딱 끊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질문 안 받습니다 질문 안 받습니다 라고 딱 가버렸죠 그리고요 바이든이 기자회견 하거나 이런 장면 보면 참 희한한 게 이제 바이든이 끝내고 이제 나가려고 하잖아요 휙 뒤돌아 서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기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질문을 해요 뭐 그동안 못했던 질문들 막 큰 소리로 합니다 그러면 꼭 어떤 여자 목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 목소리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어떤 여자 목소리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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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가이즈 컴온 가이즈 이러면서 막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바이든은 가버립니다 그래서 참 그게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요 데일리메일도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카불에서 나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중 100명가량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워치드 리스트에 있다 그러니까 거의 테러리스트 요주의 인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프간 난민으로 나온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는 거고요 또 카타르에 온 난민 중에 한 명은 또 포텐셜 타이스 투 아이시스 아이시스와 연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아프간 난민으로 위장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미국 언론들도 보도를 했고 데일리메일도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unfit to lead 지금 미국을 리드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비잘 너무너무 괴상하고 and rambling 횡설수설하는 press conference였다 너무너무 이상하고 왜냐하면 emotionally bizarre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게 we will hunt you down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기자가 힘든 질문을 하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이 이모션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을 commander in chief라고 미국 국민들이 따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이게 순국선열이나 무슨 희생된 군인들에 대해서 묵념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어려운 질문 받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바그람 에어베이스 이걸 넘겨줘버렸잖아요 그래서 바그람 에어베이스를 왜 넘겨줬냐 이걸 넘겨주지 않았다면 됐을 텐데 그러면 민간인들 아프가니스탄 탈출도 훨씬 쉬웠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거의 뭐 군에서 지금 다 yes sir we can do it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아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군대의 현실이다 라고 또 이렇게 턱크 칼슨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불 익스플로전 이 카불에서 폭발 일어났을 때요 그걸 받던 witness 증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스포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린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한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런 그린 카드나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걸 봤다 위조가 많다는 거죠 위조 다큐먼트를 들고 카불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카불 폭발 거기에 대해서 we will not forget we will not forgive 용서도 하지 않겠고 잊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탈레반 적군을 다 중무장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탈레반을 중무장 시켜준 거 이것도 미국 국민들이 잊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자회견을 여러 번 했는데 바이든이 할 때마다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커맨더 인치프로 보이지도 않고 텔레프롬터만 읽고 있고 질문 받지 않고 그리고 너무 차가워 보인다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차가워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은 트럼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힐러리도 뭘 잘못했을 때는 responsibility 내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2013년에도 그랬고 2015년에도 그랬고 힐러리 takes responsibility 심지어 힐러리도 이렇게 responsibility 내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도 비판을 받았는데 바이든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 이건 또 트럼프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하는 미국 시민은 다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면 나중에는 돈 주고 랜섬 머니 주고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미국 시민들 대피시키기 전에 군인을 빼가지고 이 지경을 만드냐 라는 거죠 그리고 카멜라 카멜라는 질문 받을 때마다 또 계속 웃고 있어요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deadliest terror organization 너무너무 끔찍한 테러 단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요 또 탈레반이 2018년에도 테러 어택으로 400여 명 이상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다 같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이든이 얘기했던 1975년에 베트남 미국 대사건이 탈출하려는 헬리콥터 이런 씬은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더 심각하죠 그리고 이게 8월 31일 안에 카불에서 또 다른 테러가 있을 거라는 intelligence warning 정보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시민들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항 근처에 가지 마라 도대체 어떻게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질극이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전쟁을 끝낸 게 아니고 새로 너무나 끔찍한 전쟁을 시작을 한 셈이다 비판 받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